연일 지속됐던 영하권의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그동안 움츠렀던 시민들의 나들이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특히 겨울방학이지만 강추위에 바깥활동을 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각종 어린이 시설들이 붐비는 모습입니다. 최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내에 만들어진 놀이방이 온통 나무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나무 공부터 목재 미끄럼틀까지 놀잇감이 다 친환경 목재들입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나무탑을 쌓거나 소꿉놀이에 한창입니다. 추운 날씨에 취약한 영유아들에게는 최적의 놀이터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밖에 보다 실내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으니까 와서 너무 좋고요. 아무래도 플라스틱이 아니라 목재나 나무 이런 친환경 소재다 보니까 애들 놀기에도 안전한 것 같고. 다른 한 켤에서는 나무판자에 접착제를 칠하고 붙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직접 목재 도구들도 만들며 색다른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입김을 내뿜으며 신나게 아이스링크를 달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부터 학부모들까지 빙상장을 찾은 모두가 즐거움의 추위를 잊었습니다. 힘들지만 너무너무 재밌어서 김해 이런 곳이 있는 걸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찾아보고 왔는데 너무 좋아요. 좀 있으면 또 방학이어서 또 오고 싶어요.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체험관과 빙상장이 부쩍 굼비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부산은 낮 최고 기온이 10.4도, 경남은 8에서 10도 수준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운으로 그동안 이어졌던 한파도 누그러지면서 나들이객들이 더욱 붐비는 모습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가운데 아침 저녁에는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부산진구 초읍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당시 현장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층 간이사무실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50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넥센 월석 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무지카 부산이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KNN 방송교회 각단의 연주로 피아니스트 이윤수 교수, 메조 소프라노 양송미 교수, 테너 김지호 교수가 우리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등을 선보했습니다. 이번 연주에는 부산 음악인들의 등용문이 될 장기 프로젝트 뮤지카 부산을 알리고 호악을 양성한다는 의미를 담아 음대 교수들이 함께했습니다.